미나상, 컨니찌와. 힘 많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힘내라 독학 일본어.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그 유닛 세븐 도테모 다노시 깟다 데스라는 제목으로 형용사의 막바지 단계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명사편부터 형용사까지 긍정형, 부정형, 그리고 명사수식형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배우고 달력도 배우고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형용사로 오면서 사람의 외관, 외모, 그리고 경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명사를 배울 때 우리가 긍정형과 부정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과거형을 배웠죠. 명사의 과거형이 뭐였죠? 어제가 내 생일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노와 와타시노 단조오비 내시다. 기억나십니까? 내시다가 들어가면은 과거형이었죠. 생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단조오비자 아리마센 내시다. 자 이렇게 명사의 과거형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의 과거형을 배워보려고 그래요. 나형용사와 이영용사를 구분을 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두 개를 좀 같이 나형용사의 과거형, 이영용사의 과거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보실게요. 도테모 단호시 깟다데스. 도테모 하면은 굉장히, 매우 이런 뜻이고요. 단호시 깟다데스 이게 바로 이형용사의 과거형인데 자 즐거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기왕에 지금 단어가 나왔기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타노시라는 말은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타노시는 즐겁다 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시면은 즐거울 락자를 쓰게 되죠. 자 나형용사에다가 이 한자를 쓰면은 락구다 라고 해서 편안하다라는 뜻이 됐다고 했어요. 이형용사로 쓸 때는 타노시라는 발음을 가진 이형용사고 뜻은 즐겁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이형용사 단어 오모시로이가 있죠. 자 오모시로이는 재미있다는 뜻이에요. 타노시는 즐겁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오모시로이와 타노시. 자 요거는 좀 구별을 해서 쓰면 좋은데 좀 구별이 안 되기도 하지만 오모시로이데스. 자 오모시로이라고 하는 거는 재밌다. 뭘 보고 재밌느냐. 내 눈앞에 있는 거 펼쳐지는 거를 보고 재밌을 때 줄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든지 텔레비전 개그 프로를 본다든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막 개그를 하고 웃겼어요. 그랬을 때는 오모시로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든지 소풍을 갔다든지 분위기가 즐거웠어요. 그럴 때 오모시로이를 쓰면 뜻은 통할지 모르지만 좀 적합하지가 않고 단어시를 쓰면 좋겠다는 거. 예 고거 기억하시고 단어를 조금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과거형 형용사의 과거형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라쿠데시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한자를 이형용사로 쓰면 단어시 이렇게 읽는데 여기는 라쿠데시다. 편했습니다. 나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나형용사는 자 나형용사의 과거형은 보니까 데시다죠. 어디서 봤어요? 명사에서 봤어요. 명사도 데시다, 나형용사도 데시다 를 붙이면 둘 다 과거의 형태가 돼요. 그런데 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에다가 바로 데시다 를 붙였죠. 단조업이 데시다, 니지어업이 데시다 이렇게 붙였는데 나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미를 빼고 어미 다를 빼고 데시다 를 붙인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형태가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라쿠데시다 하면 라쿠 다 해서 다 빼고 라쿠데시다 편안했습니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세츠 데시다. 어 괜찮았어요. 어제 다친 데 괜찮았어요. 다이조 부 데시다. 옛날에는 예뻤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레의 데시다. 그렇죠. 옛날에는 잘생겼어요. 지금은 아닌데. 한사무 데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슈마쥬와 히마데시다. 주말에는 한가했습니다. 히마다 다 빼고 히마데시다. 가면 되겠죠? 자 슈마쥬와 주말은 이 말이죠. 주말은 한가했습니다. 우리말로 좀 어색한가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주말에는 한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슈마쥬와 라고 하면 주말은 주말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본어에서는 슈마쥬와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호텔우와 라쿠 데시다가 자 데시다에다가 까만 붙이면 위문문이 되죠. 이것도 명사랑 똑같죠. 호텔우와 라쿠 데시다가 호텔은 편안했습니까?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봐요. 네 편안했습니다. 하이 호텔우와 라쿠 데시다. 그러면 아니요 호텔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 나영용사의 부정형 과거 부정형을 안 배웠지만 우리 명사에서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뭘 붙이면 되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아리마센 데시다.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자 2번 핵심 체크 2번을 보시면 후벤 자 아리마센 데시다 라고 나오는데 자 나영용사에다가 어미를 떼고 자 아리마센 데시다 를 붙이면 과거의 부정형이 돼요. 명사하고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후벤 자 아리마센 데시다. 자 아까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라쿠 자 아리마센 데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 지금 히마다가 나와 있네요. 히마다 다를 빼고 자 아리마센 데시다 붙여 보세요. 히마자 아리마센 데시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헤아와 기레자 아리마센 데시다. 방은 깨끗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기레이다 이렇게 읽는데 우리 장음 규칙 기억이 나세요? 옛날에 문자와 발음을 했을 때 기레이 에단에다가 이가 오면 에 긴 발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레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죠. 기레자 아리마센 데시다. 방이 안 깨끗했대요. 또 볼게요. 고즈와 예 벨리자 아리마센 데시다. 교통은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명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 나형용사 단어를 대체해가지고 데시다 자 아리마센 데시다.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형용사는 좀 간단한데 이제부터는 이용용사의 과거형을 배워보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제목을 보시면 도테모 단어시 까따스 다시요. 도테모 단어시 까따스 락으로도 읽을 수가 있고 타노시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 즐거운 락자 그 한자 옆에 시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용용사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재는 초급 교재이기 때문에 한자 위에다가 히라가나로 그 한자 읽는 법이 써져 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안 써져 있는 교재도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설이나 신문을 읽을 때 한자 위에다가 히라가나 친절하게 다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히라가나가 안 써진 상태에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단어시 까따스 라고 하는데 이영용사의 과거형을 오이시라는 단어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오이시 맛있다라는 뜻인데 맛있었어. 과거에 그게 맛있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까따.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이시 까따스. 우리가 좀 이거 너무 어려우면 어간과 어미를 좀 끊어서 연습하는 것도 좋겠어요. 단어시 어디까지 끊어요? 단어시 이만 까따로 고쳐보세요. 까따. 그 다음에 데스 붙이시면 됩니다. 쭉 붙이시면 단어시 까따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비쌌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바까따데스. 오이 그쵸? 가격이 쌌어요. 어떻게 할까요? 얕이. 얕은 까따데스. 옛날에 내방은 넓었어요. 지금은 좁은데 옛날에 넓었어요. 히로이. 히로까따데스. 반대로 좁았어요. 세마까따데스. 아시겠습니까? 바다가 지금은 빨갛다 치고 있는데 파랬어요. 아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오까따데스. 하얘 썼어요. 시로까따데스. 검었어요. 구로까따데스. 달았어요. 아마까따데스. 라면맛이 어땠어요? 물어봤다 쳐요. 매웠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라까따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다라는 이형용사는 이이였어요. 이이였. 자 이이는 좋습니다. 이이데스. 이렇게 했죠.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요구아리마생. 기억나십니까? 발음 변한다고 했어요. 요구아리마생. 이렇게 했는데 이형용사의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까따데스가 아니고 요까따데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이따가 표를 보고 계속해서 조금 더 연습해보고 지금은 다른 예문을 좀 볼게요. 자 어제는 더웠습니다. 기노우와 아츠까따데스. 아츠이 아츠까따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저께는 더웠습니다. 자 콘서트는 즐거웠습니까? 콘서트와 단호시 까따데스까? 데스까? 물어보는 말이 나요. 자 콘서트와 단호시 까따데스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이형용사를 전부 다 까따데스까? 까따데스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가 입에 잘 처음에 안 붙어요.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많이 포기를 하는 부분이 요분이기도 해요. 조금만 연습하면 되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형용사의 부정표현. 뭐뭐 하지가? 뭐뭐이지가 않았어요. 이런 말인데 제목부터 볼게요. 히토와 오 꾸 아리마센 데시다까? 자 이렇게 말했는데 꾸 아리마센 하면은 이형용사의 부정형이었죠. 자 여기다가 되시다만 붙이면 꾸 아리마센 데시다. 과거 부정형이 됩니다. 히토와 오 꾸 아리마센 데시다.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위문문으로 하면 오 꾸 아리마센 데시다까? 많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라면 안 매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면은 가라꾸 아리마센 데시다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안 매웠어요. 하이 라멘은 가라꾸 아리마센 데시다. 맛있지 않았어요. 오이시고 아리마센 데시다. 자 비싸지가 않았어요. 타깍고 아리마센 데시다. 그래서 꾸 아리마센 데시다. 익혀주시기 바랄게요. 자 라멘은 가라꾸 아리마센 데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영화관은 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과과와 히로꾸 아리마센 데시다. 이형용사 연습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가지고 자 이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좋다 라는 뜻인데 좋다는 이, 나쁘다는 와루이 이렇게 이형용사는 쌍으로 공부를 하시기도 좋겠죠. 반대말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의는 발음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서 따로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은 이, 네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사 수식형이 뭐였죠? 좋은 사람 변하지 않고 이형용사 그대로 명사 붙인다고 했어요. 이, 히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형 좋지 않습니다는 이, 구, 아리마센이 아니고 요, 구, 아리마센 기억나십니까? 자 과거형으로 볼게요. 좋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깠다 데스. 그쵸? 요깠다 데스. 이깠다 데스가 아니고 요깠다 데스. 그러면 좋지가 않았어요. 과거 부정을 말할 때는 요, 구, 아리마센 데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요, 구, 아리마센 데시다. 자 이, 일을 해봤으니까 와루이도 여기 대신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번만 해봐요. 와루이 데스. 나쁩니다. 나쁘지 않아요. 와루코 아리마센. 나빴었어요. 와루깠다 데스. 나쁘지 않았어요. 와루코 아리마센 데시다. 이렇게 네 개의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최상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또 도찌라가 뭐 뭐 데스까 자 이런 표현을 배워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냐 둘 중에 뭘 더 잘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표현을 배웠는데 이것도 좀 말이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국어 문장하고 구조가 비슷해서 어렵지 않은 구조였어요. 최상급은 한국어랑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좀 긴 듯해도 어렵지 않고 아주 말을 잘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교토 노 도꼬가 이치방 욕갔다 데스까 자 교토 노 교토 위 도꼬가 어디가 이치방 가장 욕갔다 데스까 좋았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자, 도꼬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 지시어,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지시어는 고찌라, 소찌라, 아찌라, 도찌라 부터 시작을 해서 고레, 소레, 아레, 도레 이런 것도 배웠죠. 고노 히토, 소노 히토, 아노 히토, 노노 히토 자, 기억나십니까? 자, 그거의 연장성상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거기, 저기, 어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어를 배우겠는데 코코는 여기, 소코는 거기, 아소코는 저기, 노코는 어디라는 뜻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아코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소코가 된다는 거 코코와 소코는 고레와 소레의 관계랑 좀 비슷해요. 상대방의 영역에 있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코코는 내가 있는 영역, 소코는 상대방이 있는 영역 그래도 전화로도 많이 하죠. 전화를 받아가지고 거기 어디예요? 라고 할 때 소코와 도코데스까?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자, 전화를 한다는 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는 나랑 가까운 거리, 소코는 나랑 약간 떨어진 거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거가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곳, 소코, 내가 있는 영역, 코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어디가 어디예요? 다시 해보세요. 도코데스까? 그렇죠. 저기 어디예요? 뭐라 그럴까요? 아소코가 도코데스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서 한번 지시어, 연습 한번 해보죠. 여기는 병원입니다. 코코와 비오잉데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연습하기가 아주 좋아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코코와 비오잉데스. 여기는 교실입니다. 코코와 교시즈데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코코와 대파토데스.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예문 또 하나 볼게요. 아소코와 긴꼬데스. 저기는 은행입니다. 우리 막 가리키면서 할 수 있겠죠? 저기는 산입니다. 해보세요. 아소코와 야마데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최상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엇무엇 중에서 뭐가 가장 어떻습니까? 자, 이 팩트를 보시면 나니나니 노 낙가데 나니나니가 이치방 나니나니 데스까라는 표현이에요. 노 낙가데 라고 하면 무엇무엇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노 낙가데 가운데 중자를 써서 낙가데 라고 읽는데 이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무엇무엇이 이치방 가장, 제일, 최고 이런 뜻이죠. 가장 좋습니까? 이치방 스키 데스까? 이치방 이이 데스까?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베모노 노 낙가데 나니가 이치방 스키 데스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식 중에서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고 자, 일본 안에서, 일본 안에서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니혼 노 낙가데 하면 되겠죠. 니혼 노 낙가데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도꼬가 이치방 이이 데스까? 이래도 되고 과거로 물어봐도 되겠죠. 일본 안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니혼 노 낙가데 도꼬가 이치방 요깠다 데스까? 이런 식의 문장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문장도 볼까요? 에가 노 낙가데 나니가 이치방 오모시로 깠다 데스까? 자, 영화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 말이죠. 자, 오모시로이를 왜 썼어요? 자, 영화라든지 시각적으로 보고 재밌는 거 오모시로이를 쓴다고 그랬어요. 나니가 이치방 오모시로 깠다 데스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탤런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탤런트 노 낙가데 다레가 누가 다레가 이치방 스키 데스까?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한국 가수 중에서 누가 제일 노래를 잘합니까? 뭐라 그럴까요? 한국 노 가슈 노 낙가데 다레가 이치방 노래를 잘합니까? 조지 다 쓰면 되겠죠. 우타가 조지 데스까? 조금 어려웠나요? 좀 길었지만 복습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요. 한국 가수 중에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합니까? 강국노 가슈 노 낙가데 다레가 이치방 우타가 조지 데스까? 길어도 길어도 한국 문장하고 구조가 똑같아서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상급도 배웠고 형용사의 과거형들을 배웠어요. 나형용사의 과거형 형용사의 이영형사의 과거형 과거형 부정형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실전 회화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키상하고 이세호상의 대화예요. 세호상 오랜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오를 빼고 기사시불이 되스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오를 넣으나 빼나 뜻은 같지만 오를 넣으면 어떤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어감이 예쁘거나 아니면 좀 더 정중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랜만이에요. 오를 아예 붙여서 연습합시다. 오히사시불이 되스네. 오랜만이네요. 이런 말이죠. 여행을 갔다 왔나 봐요. 이세호씨가 자,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도데스까란 말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어땠습니까는 도데시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세호상이 뭐래요? 도데모 다노시까디데스 도데모 굉장히 다노시까디데스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여행은 오무시로 여행 재밌었어요. 한국말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어로도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여행은 즐겁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요코와 다노시까디데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키상이 물어보죠. 교토의 도코라 교토의 도코라 어디가 이치방 요깠다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어디가 제일 좋았대요? 자, 김카코지가 이치방 요깠다 금각사 금각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각사 알고 계시나요? 요즘 일본여행 많이 가셔서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텐데 금각사는 다 소실이 된 절이지만 다시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놔서 멋있어요. 여기가 교토의 유명한 사찰이지요. 한번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금각사가 제일 좋았어요. 해볼까요? 킹카코지가 이치방 요깠다 금각사는 우리나라에도 나와있을 거예요. 그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히토와 오우꾸 아리마션데시다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제 금각사를 가면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언제 가도 사람이 아주 많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히토와 오우꾸 아리마션데시다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우깐다데스가 많았습니다만 후벤자 아리마션데시다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주의하실 거 오우이하고 오우기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오우이는 많다. 오우기이는 크다. 발음도 다르죠.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오우꾸 아리마션데시다. 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우기구 아리마션데시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유키사항이 계속 물어봐요. 호텔우와 도우 되시다가 호텔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희로쿠테 희로쿠테 라쿠데시다. 넓고 꾸떼 기억나십니까? 이용용사의 연결형이었어요. 크고 오우기꾸떼 넓고 희로쿠테 좋고 요쿠테 기억나십니까? 나형용사의 연결형은 어땠습니까? 잘생겼고 한사물데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희로쿠테 라쿠데시다. 넓고 편안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회화를 보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세호상 오이사시부리 되시네 세호씨 오랜만이에요. 교토는 료코와 도우 되시다가 교토여행 어땠습니까? 도때모 다노시 같다 데서 아주 즐거웠어요. 교토는 도고가 이치방 요깠다 데스까? 교토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켄카 고지가 이치방 요깠다 데스 금각사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죠. 히토와 오오쿠 아리마셈데시다가 사람은 많지 않았나요? 오깠다 데스가 후벤자 아리마셈데시다 많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죠. 호텔와 노오 데시다가 호텔은 어땠나요? 히로쿠테 라쿠 데시다 넓고 편했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형용사에서 형용사에 대해서 칠과까지 지금 쭉 한번 훑어봤는데 명사하고 형용사편은 칠괄호에서 이제 마칠 거예요. 복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